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3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밤에 유럽은행 하나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견조했던 것 같고요. 유동성 지원해준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끝나면 또 말씀해드리고 요새 좋은 보호소들 많이 나오니까 오늘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삼성이사가 용인에 300조 투자한다고 그러죠. 그 내용하고 은행, 유럽은행 리스크 점검, 2차전지, 중국 리오프닝 예고편, 재미가 좀 없었다. DL건설, 기아, 삼성 SDS, 레이크 머트리얼즈, 시황보고서 요게 굉장히 길어요. 다 실리콘,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그거 해서 또 J-O까지. 여기 연결된 기업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J-O는. 한번 설명을 오늘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삼성이사가 용인에 300조 원 정도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 2042년까지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결국 한국에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에 지을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미국도 지금 워낙 보조금 이런 게 까다로우니까 미국에 짓는 건 짓겠지만 용인에 이제 짓는 걸로. 그리고 용인에 또 하이닉스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 용인 이쪽 라인이 굉장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주면 소부장 좋죠.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재부품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좋을 수 있고. 아무튼 기흥, 화성, 평택 이 라인과 더불어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이 배경에는 이제 TSMC랑의 경쟁 격차가 좀 크니까 좀 앞서 나가기 위한 투자가 있었고 또 거기에 연구개발단지가 가깝고요. 또 제일 큰 건 이거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자 리스크. 한국이 진짜 이거죠. 그래서 결정이 내렸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제 그 반도체 세액공제 아마 이제 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좀 더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여기에 적극적이에요. 이 반도체 다른 걸 떠나서라도 투자하는 것만큼은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업이 해야죠. 기업이 이거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삼성은 한국에 짓는 것 같고 하이닉스도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 요새 좀 워낙 자금 사정이 좋진 않죠.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러나 요 좀 고비만 좀 넘어간다면 어차피 하이닉스도 용인에 클러스터 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양사가 모두 다 이제 용인 쪽에 그러니까 투자를 좀 늘리는 그런 방향이 나왔고 결국 이 영향은 이제 나중에 부메랑으로 뭐 삼성은자한테 좀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TSMC가 점유율이 58.5 삼성은자가 15.8이니까 격차가 되게 크고요. 파운드리 설비 투자도 TSMC가 47 삼성이 15조니까 너무 격차가 커요. 이거 이제 앞지르기 위해선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탑빅을 유지했고 뭐 소부장 중에서는 워닉 IPS, 테스, 워닉 머트리얼즈, 솔브레인, 리노공업을 이제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자 반도체 공장 현황인데 이게 기흥, 화성, 평택 평택은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도 P4 이제 들어가고 용인 쪽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장들이 지으면 또 인프라 장비들 들어가니까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투자금액 뭐 압도적입니다. 300조고 그리고 키움증권에도 이 비슷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기업들이 좀 나와있어서 워닉 IPS는 삼성 파운드리 투자 확대 수혜다. 뭐 증착장비 우리 용어도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테스 테스도 옛날에 NH의 도윤형권이 많이 보고서를 썼죠. 삼성이 게이터홀 어라운드 GAA 3나노 방식의 파운드리 아마 그 투자가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워닉 모티리얼즈는 이제 특수 가스 솔브레인은 시각 이게 이제 3나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리노공업도 요즘에 좀 실적 부진 때문에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쪽에 물량이 들어갈 거 같다. 그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인프라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지으면 인프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웬만한 기업들은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안나 연구원님이 인터 배터리 2023이라고 저희 코엑스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LFB 배터리에요. LFB 배터리가 핵심인 것 같고 SK온이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전기차용으로 LG엔솔은 ESS용으로 공개를 했고 삼성도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뭐 LFP는 안 된다라는 뭐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사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논란도 있지만 결국 기업들이 한다는 건 돈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LFP 배터리도 우리 한국이 하나의 축으로 삼고 간다. 이거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기업들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전액 우리 공부했죠. 전액 시간에 LFP 배터리가 많이 늘어나면요. 전액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액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은행 점검인데 저희 당사에서 나온 자료고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굉장히 유럽에서 큰 은행이죠. 최대 주주가 사우디의 국영은행인데 더 자금 지원 안 하겠다. 근데 이 자금 지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장중에. 근데 저거 안 하는 이유가 회사 망해라 이게 아니고 지분이 9.9잖아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10% 넘어가면 각종 규제를 받아요. 그게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돈이 안 들어오고 재무제표에 문제 있어? 이러니까 이제 SVB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요새 좀 두려운 게 뱅크론이잖아요. 멀쩡한 은행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냥 갑자기 은행 가가지고 지금 다 돈 빼라고 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게 뱅크론이잖아요. 은행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이 심리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리먼 사태랑은 다르죠. 리먼은 회사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실해져가지고 망한 거고 지금 SVB 사태 같은 거 실리콘밸리 은행은 은행이 부실한 게 아니라 예금을 만기가 잘 안 맞는 국채에 너무 많이 넣어놨는데 이걸 지금 갚아야 되니까 이게 미스매치죠. 만기가 불일치해가지고 못 갚아서 망한 거죠. 이게 이제 뱅크론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뱅크론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은행 사태는 바보니 심리고 이런 것들을 심리를 완전화시켜주는 게 정부 역할이고 그래서 정부가 미국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고 작년에 우리나라 레고랜드도 그랬고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무서운 게요. 한 번 이런 일 터지면 이제 빼려 그래요. 돈은. 그래서 그 여지는 남아있지만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빌왕이라고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게임 해치펀드 거물이죠. 이분이 아케고스라는 캐피털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를 크레딧 스위스가 많이 했는데 이게 파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엄청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크레딧 스위스가 저런 데 많이 투자를 해놓은 게 지금 부메랑이 된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도 감소하고 이자이익은 뭐 그래도 견주한데 비이자이익 그러니까 은행이 돈 버는 게 이자도 있고 다른데 투자해서 번 것도 있는데 비이자이익 부분이 손실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케고스가 결정탈을 날려버렸고 그 손실이 굉장히 커져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실적도 안 좋고 그런 좀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부도가 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VB 사태와는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현금 예금 비중이 20%고 저게 SVB는 국채를 많이 갖고 있던 거고 이 회사는 이제 국채보다는 대출, 자산 돈 빌려주고 투자하고 이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염 우려는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순식간에 망해요. 심리 때문에.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약하거나 그런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리엔 부정적이지만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작년에 영국 연기금 사태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레고랜드 그때 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무서웠죠. 저도 무서웠어요. 진짜 이거 시스템 리스크 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지나 놓고 보면은 결국엔 극복을 했거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영국도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뛰어들고 오늘 그 유럽에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 여기 70조 지원을 한대요. 아까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뭐 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냥 바로 나서버려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팩트니까요. 이제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요. 순이, ROE, 자기자본이익률 다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죠. 크레딧 스위스가 작년부터 안 좋았어요. 계속 비이자, 이자이익은 유지하죠. 파란색 근데 비이자이익이 이렇게 꺾였고 대손 비용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21년도에 자산 구성이 대출 채권이 맞죠. 아무튼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면 안됩니다. 큰일 나요. 위험하죠 당연히. 근데 그럴 상황은 아니다. 자본 비율이 많아요. 갖고 있는 자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상황은 지켜봐야죠. 자 2차전지 현대차전권 강동일 연구원님이 결론은 뭐냐 테슬라 전기차 하지만 이제 배터리 기업도 될 거고 전력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에너지 기업 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장치 있죠. 요거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있죠. 암호그린텍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진 시스템 이렌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동차 배터리 수요의 한 70%까지는 ESS가 차지할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터리 하면 전기차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전력 에너지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장치 이런 쪽에 대한 수요도 엄청날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죠. 여기에 배터리가 다 들어가니까 긍정적이지 않겠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그러니까 2차전지 업체들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맞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건 뭐 명백하죠. 명백한데 이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좀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전기소매 사업자가 되겠다. 언급했고 전기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배터리 저장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장이 5,000조 시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한 400조 되거든요. 2030년에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LFP예요.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FP가 더 효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NCM 방식이니까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니켈코발트 양간에 망간에 NCM을 쓰는 이유는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를 늘려요. LFP의 단점은 주행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쉽지가 않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니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오히려 그 ESS가 더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ESS 계속 아니 그 LFP 얘기가 나오는데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LFP 1등이죠. 유일하게 하니까 근데 중국 외의 지역에선 중국을 견제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중국 거 안 써요. LFP를 한국이 만들면 한국 걸 쓰겠죠.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용량 저장장치가 미국에 엄청 들어가고 미국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NEM 3.0이라고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태양광으로 주택을 태양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미국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에 여기 패널 있죠. 지붕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깔았다고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되죠? 태양광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받아다가 보통 이렇게 대팔아요. 쓰기도 하는데 그 뭐 예를 들면 전력회사에다가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전력회사 이거를 비싸게 사주면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NEM 3.0은 이 사주는 가격을 낮춰버립니다. 예를 들면 10달러에 사줬는데 이제 5달러에 사주겠다. 그러면 여기 주택 거기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저럴 거면 뭐하러 파냐 안팔겠다. 이걸 유도하는 정책이 NEM 3.0이에요.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전기를 여기 만들었으면 여기다 저장해. ESS에서 담아나라. 이걸 이제 강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커져요. ESS 그래서 저 ESS에는 또 LFP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같이 커집니다. 태양광하고 맞물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LFP가 메인 스트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중국이 다 한다면 뭐 우리가 먹을 건 없는데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선 한국이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여기도 보고서에 나왔는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전해애 전해액 전해제에서 그 LFP를 쓰게 되면 전해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천부 같은 기업들한테 유리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회사 되겠다. 에너지. 난 에너지다. 운송수단보다. 그리고 태양광과 저장장치를 같이 묶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커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유 이거는 배터리 시장 규모예요. 전기차 400조에 2030년 전력시장이 6500조 엄청나죠. 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LFP LFP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LFP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중국의 리오프닝 별로 했다고 합니다. 1, 2월 효과 별로 없었고요. 아직도 좀 부진하고 3월부터 좀 개선되겠죠. 실업률도 아직 안 좋고 그래도 부동산하고 이건 좀 괜찮았대요. 부동산 고정투자는 좀 괜찮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택판매액 플러스 전환했고 21년 12월 이후 처음이고요. 유동성을 이제 올려줘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국내 낙수요건 크지 않을 것 같다. 아직은 리오프닝 중국 단체관광의 입국도 지연되고 있다. 근데 언젠간 오겠죠. 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아직은 너무나 약하고요. 청년 실업률 오히려 올라갔고 근데 저걸 개선하려고 하겠죠. 중국이 그래서 뭐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리오프닝 효과가 어쨌든 3월부터는 반영될 것 같고 철강 생산도 늘거든요. 부동산 지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 한번 보면 DL건설은 한화에서 목표주가 2만원 유지 보고서가 나왔고 1분기 영업이익이 124% 증가했고요.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실적은 좋다고 합니다. 주택 착공 물량이 늘어나서 작년에도 12,000세대 올해도 한 12,000세대 가까이 굉장히 직전 3개 년 적었다가 작년부터 이 착공 물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수년금이 4,300억이에요. 시총보다 더 커요. 근데 주가 안 가죠. 요새 워낙 안 좋으니까 이쪽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저밸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어쨌든 단단하고요. 지급보증 리스크도 없고 DL, ENC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완화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화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화되고 지금 해외 쪽에서 은행 리스크가 터졌으니까 금리에 올리기는 더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조금 이제 그동안 너무 안 좋았지만 금리에 민감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한테도 조금씩은 뭐 좋아지는 흐름은 하반기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 걸립니다. 대신에 굉장한 저밸류니까 잘 좀 이겨내시면 좋겠고 기아는 이제 삼성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목표주가를 올렸고요. 그리고 EV9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기 SUV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델이고요.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여기에 자율주행이 들어가요. EGMP 플랫폼 이거 활용해서 3열 그러니까 1열 보통 우리 자동차가 1열 있고 2열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있어요. 뭐 카니발처럼 주행거리도 540이나 됩니다. 그리고 100km 충전은 6분밖에 안 걸려요. 800V 이걸 현대모비스가 하죠. 그리고 23년 4월에 출시하고요. 다음 달 나오고 3분기에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에서도 만든대요. 그래서 보조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한 5200억 정도는 벌지 않을까 전체 이게 7% 정도 한 10만대 정도 팔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만대인데 이게 미국 기아가 평균 판매가기 3.5만 달러거든요. 그거보다 2배 비싼 모델을 이번에 출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잘 팔리면 기아의 수익성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또 테슬라 모델X 리비안 GM의 헌모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고 리비안 생산이 잘 안되고 있고 R1S 도 거의 생산이 많은 업체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펌 에어 업데이트 그러니까 무선 업데이트 받아가지고 차를 약간 업데이트 해주는 성금 같은 거 그리고 고속도로 에서 레벨 3 레벨 3 뭐냐면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차는 알아서 가요. 그래서 레벨 3 부터는 사고가 나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자율주행이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드디어 나오고 다음 달에 또 제네시스 G90이 들어가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오닉6와 EV9인데 EV9은 SK 배터리를 쓰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SR 화신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기아 EV9입니다. 이게 좀 각졌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이제 출시가 다음 달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싸고요. 퍼 4배니까 뭐 주가는 여전히 매력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원고님의 어제 삼성 SDS 엠로 있죠.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이거 회사 인수했고요. 그 아마 전환사체까지 합치면 35% 정도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 1등 업체입니다.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자동으로 공급망 관리해주고 구매 관리해주고 재고 관리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 SDS랑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 SDS가 5조 갖고 있거든요. 현금만 엄청나죠. 굉장히 우량해요. 주가 안 가서 그렇죠. 근데 좀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관련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 방향성이 부합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디지털 물류사업 추가로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뭐 그냥 완전 바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주가가 급등했죠. 이거 우리 공부해본 거 기억나세요? 하이케이 기억나세요? 그 회사잖아요. 하이케이. 반도체 소재 그리고 태양광도 하고 있고 전구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가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디램이 미세화되면서 전류가 누설되는 걸 막아주는 하이케이 그 소재를 만들고요. 영업이익 올해도 증가할 것 같고 석유화학 총매도 해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들 때 활용되는 총매 중에 메탈로센 총매가 있는데 이거 하려면 트리메틀 알루미늄을 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석유화학 쪽에서도 핵심 소재 핵심은 하이케이 전구체 근데 이제 전일 주가가 좀 급등했던 건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서 원재료를 지금 개발 중에 있나 봐요. 황아리튬이라고 올해 말에 양산 중공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드는 보시면 이렇게 이 가운데가 이거거든요. 반도체입니다. 단도체 비중이 가장 높죠. 점점 많이 늘어나요. PBR은 3.6배나 돼요. PBR ER 말고 자산가치 대비 엄청 비싼 거죠. 사실은 근데 ROE가 35나 되니까 적정한 거예요. 지금 주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올라가면서 좀 비싸지긴 한 거죠.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이야 뭐 들고 가시는 건 좋은데 신규 전부 접근은 지금 좀 늦었죠. 그죠. 그건 조금 기다려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 본 김에 한번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반도체 하이케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으니까 좋은 게 보고서 보기가 되게 편하죠. 반도체가 제일 어렵거든요. 아마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이케이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달에 제가 이거 정말 공부하고 자료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주말 한 이틀 동안 제가 이것만 만들었어요. 정리하고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개념이 어려워서 근데 하이케이라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스위치죠. 스위치를 컸다 켰다 하는 게 반도체죠. 모세프라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딱 감으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딱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게이트가 있고 이게 산화막 여기로 전류가 누설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전압을 주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걸 나타내고 여기에 캐페시터 전화가 들어가서 유전막 소재 하이케이 꼬시는 거죠. 나가지 못하게 이 하이케이 소재가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 여기 들어간 전화 있죠. 전자 같은 것들이 이 알갱이가 안 나갑니다. 여기 붙어있으려 그래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하니까 이 크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 누설되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케이 소재를 쓰는 거죠. 여기 두께가 줄어들죠.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유전율은 뭐다? 하이케이 유전율이 높다. 하이 왜? 유전율은 뭐다? 꼬시는 거예요. BTS 보면 우리 꼬임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매력이 너무 있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넋이 나가죠. 그죠? 근데 일반인한테 우리가 그런 감정을 못 느끼죠. 이걸 로우케 한마디로 전화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뭐 어렵지 않죠. 여기 이 전화 동그란 알갱이가 못 나가면 이 커페시터에 전화가 많으면 디램 성능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게 좀 필요하죠. 여기 전화를 깨어내는 성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지르코늄 소재를 써야 돼요. 지르코늄 그 다음에 AL2O3 이걸 섞어요. 그래서 지르코늄 AL2O3 지르코늄 이렇게 둘을 결합을 하면 유전율이 유전율이 3.9 이상이면 우리가 높다고 하는데 이게 25까지 가요. 그죠. 그래서 이 지르코늄 소재가 대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거는 전극이 TIN이라는 전극을 쓰는데 이걸 RU로 바꾸기도 해요. 전극 그리고 하이케 소재로 TIO2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유전율이 무려 40입니다. 아까는 25인데 지르코늄은 TIO2는 40까지 가요. 대신에 전극을 RU 소재로 바꿔줘야 됩니다. 벨류체인 여기 있죠. 여기 기억나세요? 레이크 머트리얼드도 있고 DNF 메카로 그래서 전구체 TIO2도 레이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 게이트 있죠. 여기다 하이케이를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전류가 노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못 나가게 여기 막는 거죠. 메탈게이트 여기 얇아지거든요. 여기 적어드렸지만 그럼 전류가 빠져나가요. 얇아지니까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저 하이케이를 쓰는 거죠. 여기는 하프늄이 들어가요. 이거 소재가 아까는 지르코늄이고 커페시터는 하프늄이 들어가죠. 누설 전류가 천 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이걸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레이크 머트리얼드라고 보시면 돼요. 또 3D 랜드에도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HKMG 하이케이 하프늄 전구체 그다음에 3D 디램 시가 갈 때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솔브레인이나 한소켈리카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케 소재를 반도체 여기다가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착하는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리고 그 할 때 결함 생기면 HP, SP가 고쳐주고 다 연결되죠. 로우케인은 유전율이 낮은 거 꼬시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흘려야 되는데 꼬심을 당하면 여기 붙어있어서 전류가 여기서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가 가야죠. 그래서 여기는 로우케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루오린, 탄소수호, HCDS 이런 것들을 써요. 그래서 3D 랜드 적층할 때도 임시기둥 만들 때도 쓰고요. 로우케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로우케이는 덕산테 커피야. 우리 공부해봤죠. DNF 이런 기업들이 레이크 머티리얼드는 아무튼 이해되세요? 이렇게 한번 하니까 레이크 머티리얼드는 하이케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이투자의 이용찬 연구원이 이번 은행행위를 리먼 사태라 비교하면서 많이들 경계감을 표하고 있지만 다르죠. SVB는 예금 예금 문제였고 그래서 급격한 금리 상승 때문에 국채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만기가 이게 안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금과 부채 그러니까 예금은 받았는데 언제든지 예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국채는 긴 상품이에요. 3년 후에 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걸 팔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줘야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졌던 거죠. 회사가 부실하다기보다는 아마 그 내용을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2008년도는 부실자산 법을 끼고 모기지 채권 이런 게 부실화돼가지고 망한 거고 지금 그건 다르죠. 그리고 미국 국채는 담보가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태가 금융위로 가려면 미국 국채가 망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확실히 다르다. 결이 그리고 실버게이트 사태에 이어서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될 거는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주식보다 오히려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해보자. 암호화폐도 너무 흔들리면 이게 유동성도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주식 시장에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지금은 물가도 중요하지만 금리나 더 중요한 건 신용경세 이게 또 연쇄적으로 일어날지 진정이 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SI 실리콘 그 다음에 CNT는 도전제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우리 음극제 공부 해봤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걸 왜 이런 걸 채택을 하냐 실리콘 음극제 중에 흑연이 있고 실리콘을 쓰잖아요. 근데 왜 쓸까 그때 배웠지만 용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10%만 첨가해도 물론 원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또 미국에다가 그치만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이렇게 셀 모듈당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비용 증가하는 거를 커버할 수 있고 또 전기차 충전 속도가 빨라져요. 수명도 길어지고 슬리콘을 섞으면 좋죠. 그래서 포르쉐 타이카는 충전 시간이 한 30% 단축됐다. 라고 나와 있고 또 범용성 아무데나 쓸 수가 있어요. 양극이 뭐 NCM 배터리니 LFP니 상관없고요. 전고찌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기술변화가 생겨서 어떤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안 쓰이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 응극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응극제 흑연에다가 실리콘은 5% 10% 이렇게 넣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제도 따로 있어요. MWCN C&T가 도전됩니다. 이게 탄소 나노 튜브 MW는 멀티입니다. 여러 개의 층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SW는 뭐냐면 싱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양극제는 주로 MW를 많이 쓰고요. 이걸 하는 회사가 동진 세미캡 그 다음에 SWCNT는 나노 신소재가 거의 전세계 유일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흑연은 원자 6개당 리튬 하나만 딱 갖고 가는데 실리콘은 원자 4개당 무려 15개 이온을 저장해요. 이온을 저장하면 그만큼 이제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수명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여기 충전속도 출력 주행거리 다만 초기 효율이 좀 낮고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리콘 흑제 첫 단계는 원소재를 확보하는 거다. 그래서 실리콘 파우더라고 하는데 이걸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SIO2 실리콘이 흡수성이 좀 강해가지고 배터리 소재 품질 변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소나 수분을 조금만 해야 되는 기준선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빨아들이니까 그런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모노실란 가스도 실리콘 응급제 제조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실리콘 응급제 종류는 우리 공부해봤지만 SIOX랑 SIC가 대표적이죠.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좋겠고 SIOX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죠. 대주전자재료가 포르쉐, 타이카네 여기에 제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BTR이라고 중국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SIOX는 초기 효율은 낮지만 수명이 좋다. 비용은 조금 비싼 편이고요. 포스코 자회사 실리콘 솔루션도 이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IC는 실리콘하고 탄소를 결합한 건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요.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아직 양산을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노실란 가스가 사용되고 SK머티리얼즈 그룹 포틴에서 이 가스를 받아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BTR은 이제 중국 회사로 알려져 있고 삼성 쪽에 이런 응급제를 납품한다.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퓨어 실리콘 응급제는 말 그대로 그냥 실리콘만 쓴 거예요. 실리콘에다 흑연 같은 거 섞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실리콘만 수명이 짧다는 단점은 있는데 싸게 만들 수 있다. 한국 메타 실리콘이 증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NT 도전제는 실리콘 응급제랑 같이 가요. 응급에서 실리콘을 넣으면 좀 불안정해지죠. 도전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강화시켜주고 전자 이동 속도 높이고 수명도 증가하는 약간 마법의 가르 같은 거죠. 현재는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고 전기 전조도 이동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효능이 떨어지는데 이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CNT 도전제 탄소나노 튜브를 쓰는 거죠. 그래서 MW는 아까 보셨겠지만 하나의 층 MW는 다양한 층 SW는 심플입니다. 하나의 층 그래서 이 CNT는 하는 역할이 활물질 결작 상태 있죠. 활물질이 여기 음극이나 양극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걸 유지시켜주고 전자를 이동하는 경로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온이 이렇게 전도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떨어지는 그 실리콘의 단점을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의 일부 단점들 또 부풀어오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진정시켜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랑 저 CNT는 같이 가고 MW CNT하고 SW가 있는데 MW는 양극재에 들어가고요. SW는 음극재 전세계에서 음극재 도전재를 완제품을 만드는 건 일단 나노신서재가 좀 유일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MW도 필요해요. 양극재도 들어가야 되니까 밸류체인은 LG화근, 양극재, CNT, 파우더, 슬러리, 바인더 등을 생산해서 LG엔솔에 공급을 하고 있고 SK는 SK머티럴즈그룹 14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C도 따로 해요. 넥손이라는 회사에 지분투자했고요. 포스코도 자체적으로 여기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SIC 방식, SIOS 방식 둘 다 연구 중이고 이녹스도 기억나시죠? 이녹스도 자회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TRS가 TRS는 실리콘 파우더 제품과 이런 상품을 판매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완성처업체와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계속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GM, BMW 배터리 만들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고객사랑 조율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실리콘 응급제 제일 앞서가는 기업은 대주전자이로입니다. 가장 먼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포스코, LG화학이 이렇게 또 증서를 많이 합니다. 탄소 나노초별을 직접 금오석유화학도 생산 능력을 늘릴 것 같고 JO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도 지금 이렇게 25년까지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6배 되는 증서를 계획 중에 있고 나노신 소재도 500억 투자해서 해외 쪽 증서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탑픽은 대주전자재로 나노신 소재 JO, 운준이고요. 관심 종목은 코본과 TRS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JO가 좀 생소하시죠?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목표 주가 33,000원이고요. CNT 파우더 있죠? 그러니까 도전제 있죠? CNT 도전제 만드는 재료예요.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걸 연구를 했대요. 양극, 은극 다 적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CNT가 세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멀티 이게 양극제, 층이 많은 거 그 다음에 SW는 싱글 층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근데 중간에 얇은 거 있어요. 씬 약간 섞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SW, CNT가 가장 위에 있는데 이게 제일 비싸죠. 근데 SW, CNT보다는 좀 싸고 MW, CNT보다는 조금 성능이 좋다.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O란 기업이 이거를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공부는 해보시고요. 이게 실리콘 응급제 첨가량에 따른 원가와 용량인데 아무튼 실리콘 응급제를 첨가면 이렇게 용량이 엄청나게 흑연보다 압도적이죠. 많이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훨씬 좋아지는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는 없고요. 응급제 시장 추정이 그러니까 저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커진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25년도 2030년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2조 원 정도 되겠네요. 25년에 도전제 MWCNT SWC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음급제 우리 공부해봤죠. 인조 천연 SIOX 방식 SIC 방식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실리콘 음급제는 많이 못 넣습니다. 이 방식이나 이 방식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이제 카본 블랙 이게 석유와 공정통에서 이게 뽑아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흑연 CNT 도전제 그래핀 도전제에선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CNT 전도도가 굉장히 좋고요. 전국 함량도 높고 용매가 분산되는 건 좀 나쁜데 가격도 좀 저렴하고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 CNT 도전제를 지금 점점 채택하는 게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SW의 싱글 보이시죠. 이게 MW 조금 안에가 더 복잡하죠. 여러 층이 쌓인 거죠. 이녹스가 자회사 TRS 통해가지고 이거 파우더 원재료 전력 반도체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게 밸류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포스코 케미칼 실리콘 솔루션 대주 한솔 MK1진 BTR 이거는 이제 배터리 공급 응급제 이것도 이제 배주체인인데 이 옆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한국의 여기 TRS 있죠. 메탈실리콘 그리고 SK 스페셜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실리콘 이제 응급제 시장이 뛰어드는 거죠. JO 응급제 적용을 하려는 TW 신 월디드 CNT 상용화 하려고 하고 있고 코번 나노신소 나노신소 제가 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은 그렇게 투자 매력이 높다고 보진 않아요.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요새 논란이 좀 있었던 동진스미께 뭐 애널리스트는 안 좋다 회사는 좋다 이러는데 그건 반도체 이슈고 여기 보시면 2차원지는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스볼트 쪽에 이제 공급을 할 것 같고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도 이제 공급이 늘어나겠죠. 또 LG화학 금호석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리콘은 극제 전망인데 포스코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요 탑픽은 아무튼 나노 대주 제이오 요 3개를 탑픽으로 본 것 같습니다. 원준도 여기 장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 원준도 실리콘은 극제 만들 때 필요한 장비 납품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원준이 테슬라에 뭐 공급한다는 공시가 떴더라고요. 테슬란 거예요. 제가 아 얼티움 셀이었나? 테슬라가 아니라 아 잠깐만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원준이 어디다 납품을 하냐면 양극제를 납품을 하거든요. 얼티움 그러니까 LG화 GM이 만든 합작사 있죠. 거기다 납품을. 실리콘 이 파우더 소재 아니 장비죠 장비 헷갈렸으면 제이 오고 다시 말씀드리고 원준은 LG와 GM이 만든 얼티움 셀 배터리 합작 공장에다가 장비 실리콘 응극제나 응극제 만드는 그런 좀 장비를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한번 조금 요동을 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 처리 장비 아 이거는 양극제 쪽이네요. 이번에 공시된 건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릴 보고서는 다 해드렸고요. 좀 실리콘은 극제가 좀 길긴긴 했는데 우리 다 공부했었죠. 저번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그래서 2차 점지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반도체까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식만 쌓아 놓으시면 이런 보고서들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제가 끝나면 시장 끝나면 제가 바로 마감 시장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 주익시장은 유럽발 그 CS 은행리스크로 급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보압권에 정말 디심을 발휘하면서 잘 버티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뭐 지식시는 그냥 종가 기준으로는 보압이 끝났고요. 코스닥도 보압입니다. 굉장히 선전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증시 예측이 안 되죠. 이게 뭐 갑자기 돌아가면서 은행이 망하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다만 2008년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때는 부실 채권 문제였고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나 담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가치가 너무나 안 좋은 게 많았고 그거를 정부가 인수해도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좀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은행이 뭐 부실자산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채권 갖고 있는데 참 미국 국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도 해주고 또 오늘 스위스 정부에서도 이제 70조원 정도 자금 지원 한다고 했고 또 이미 크레딧 스위스가 대출을 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정신은 잘 버텼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시안 모두 다 견조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아주 난리가 났었고요. 오늘 일단 요즘에 외국인들은 리스크관리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을 역시 오늘도 막판에 많이 팔았고 코스닥을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3천억 을 팔아 버렸어요. 이러니 개별기업이 남아 난지 많죠. 오늘 지수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천 개입니다. 얼마나 체감 지수가 안 좋은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일단 좀 작은 기업들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냥 팔아요. 이게 나쁘고 좋고 가 아니라 그냥 일단 현금 하고 있다. 이건 기관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죠. 기업이 멀쩡해도 팔아버리는데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올랐는데 이 기업은 LFP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몰리는 쪽으로 올랐고 그 다음 오늘은 이거 왜 올랐는지 아시죠? 삼성인자가 300조원 투자 그러니 이쪽이 난리가 났어요. SFA 반도체 SNS 다 이쪽 관련주들이죠. 비 메모리죠. 그래서 삼성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투자액이 나오니까 장비주도 좋았던 것 같고요. 원익 IPS 많이 올랐네요. 6% 오늘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그동안 너무 2차 전지만 집중 됐잖아요. 장 올라갈 때 오늘은 반도체가 삼성 발 혼풍을 받아가지고 좀 올라가줘서 그나마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장비 좋았고 소부장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레이크 모티리얼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이슈로 좀 갖고 오늘 SNS 테 이거는 이제 EUV 덕산테 코피아도 오늘은 오늘은 반도체로 간 것 같아요. 뭐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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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D 랜드 관련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봇주도 여전히 좋고요. 레인보우 로봇 삼성 전자가 추가로 지분 더 인수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고 엠로도 삼성 SDS 삼성이 지금 이런 중소용 기업들을 지분 인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일단 포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했고요. OLED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OLED 2차전지 2차전지도 장비가 좀 좋았네요. 소재 쪽도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좋았는데 빠진 기업들은 일부 솔브레인 솔로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인터넷 대표도 좀 약했는데 오후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2차전지 제조사도 LG앤솔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 아무리 정유가 있다 보니까 유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올랐고요. 오른 섹터가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도 많은 기업들이 빠졌습니다. 오늘 특히 가장 많이 빠진 건 생보사 또 조선기자재도 유가가 급나가면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제가 태광이나 성광밴드나 하이루콜 공부해봤지만 가격이 좀 애매하긴 하죠.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번이 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죠? 오겠죠? 유가가 떨어지면요 이 기업들은 일단 모멘턱이 꺾여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올 이번에 좀 오지 않을까 그동안 좀 굉장히 높은 가격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에 좀 연동이 된다라는 건 참고해주시고 정유주도 안 좋았고 조선주도 유가 오르는 게 좋죠. 손해보험주는 방어주인데 오늘은 조금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항공주 안 좋았고요. 요새 항공주도 힘은 없어요. LCC 저비용 항공사들도 힘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LCC가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거든요. 코로나 전에도 근데 어쨌든 올해는 뭐 좋은 퍼포먼스 나지 않을까 실적이 일단 바뀌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TA항공도 그렇지만 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오르면 조정은 나옵니다. 그 조정을 또 딛고 가겠죠.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강관업체 철강주 은행업종 우리나라에 제일 영향받는 게 은행주니까 근데 은행주도 우리나라 은행주가 그런 리스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리스크들은 우리나라 은행주들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도 좀 좋지는 않았고요. 지주사도 여전히 안 좋고 영화 콘텐츠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 상위 아 오늘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보니까 그 SNT 모티브 기억나시죠? 여기에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SPG 아시죠? SPG도 예전에 한번 공부를 해봤던 기업인데 감속기 로봇8 고 회사가 모터 시장 이런 얘기가 있었나봐요. 근데 SPG가 만드는 모터랑 모터랑 자동차에 들어간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SNT 모티브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갑자기 경쟁사가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우려가 좀 있었나봐요. 그거는 일단 너무 우려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가 끝나버렸어요. 정말 주식 모르겠죠. 만일 7% 빠졌다가. 그래서 끝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SNT 모티브는 굉장히 저평가 돼 있죠. 부품주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 구간에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 상위기업들 한 번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이 안 빠졌지만 크게는 워낙 지금 심리가 안 좋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거세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 요새 SK그룹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뭐 SK까지 SK텔레콘도 빠지고 이게 요새 SK그룹주 전체가 지금 다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반면에 LG그룹은 좋아요. LG엔솔 LG화학 LG LG전자까지 LG그룹이 사실 또 미국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기업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좀 극명하게 갈리고 이제 이럴 때일수록 주주환원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액션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K그룹도 굉장히 주가 자체로 보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 아무도 지금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가 좀 빠졌고요. KT엔진은 큰 변동이 없네요. 삼성전기가 오늘 삼성전기도 자동차 본격적으로 어제 CEO가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주가 굉장히 견주하죠. 삼성전기도 그리고 LNF가 그동안 에코프로에 밀렸는데 오늘은 좋았습니다. 중국소비 좀 안 좋았고요. 정유주 S5 다시 급락해버렸고 대한항공 N소프트 저는 유가 다시 오른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 전략 비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가격에선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빠지겠지만 나중엔 다시 또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비 글로비스는 요즘에 좀 내부자들이 좀 사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에어로 좀 빠졌고요. 오늘 2차전지에선 코스모신 소재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 웨거 그리고 경기가 좀 약간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페노션 좀 빠져버렸고 한미 한미 사이언스가 많이 올랐네요. 레인보우 상한가 같고 S1이 오랜만에 올랐고요. 성희라이텍은 이제 유럽 원자재표 발표 앞두고 오늘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효성 TNC도 중국 리오프닝 수혜인데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 이 두 회사가 같이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참 요새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애널리스트랑 한 애널리스트랑 지금 설전 중인 걸로 아는데 오늘은 어쨌든 3% 삼성 투자 그걸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뭐 요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은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그나마 힘을 냈다. 삼성의 영향으로 2차 전진 변동성이 나왔고 증시는 그래도 망가지진 않고 잘 버텼는데 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잘 좀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장이고요. 하루하루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미국 은행이 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유럽 은행이 망할 것 같고 이거 2008년도 생각나잖아요. 진짜 무섭거든요. 진짜 그럼 어떡 하지? 결이 다르긴 한데도 사람이 무서워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시장에 붙어 계시고 잘 좀 견뎌내셔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단단한 기업들로 시장이 흔들릴 때 더 오히려 집중을 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장 안 좋고 이럴 때 비중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펀드멘터리 단단한 기업은 돈이 더 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땐 절대 아니다. 오르는 날은 투자하지 마시고 어쨌든 흔들릴 때 계속 좀 잘 버티시고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게 더 낫다라고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든 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무튼 기업들 잘 좀 인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